안녕하세요... 여기 아니에요? 아니 뭐야? 완료 받래요!!! 잘 하셨네? 잠깐 봐 잘 하셨는데? 억울랭 거기를iles 와. 카메라 3개다, 3개. 네. 언니 여기 잘려요, 내려가요. 신이 나한테 인사해야지! 저희랑? 방금 왔습니다. 안녕. 아 이소야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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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왼발인데. 양말 뭐하는 거야? 다 안 씹어. 야 너가 화장하고 갈라는데? 매니저가? 메이크업 뵀냐? 어? 메이크업 하는 거 아니야? 메이크업 써 내가. 화장 안 했어요? 네 화장이요. 다 메이크업 하고 갈라 했는데? 언니 왜 화장 안 했어? 화장 안 하는 거 어쩌면 안 돼? 매니저가 화장 안 했는데? 야 지에스마크 거짓이다. 왜 입술이나 도둑해? 발랐다. 어 치킨 해주세요. 와. 많이 접는다. 카메라 맞습니다. 와. 하나 둘 셋. 아 둘 다. 아 예. 둘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참으면 될 것 같아. 아예. 둘은? 이거 이 마이크 거긴 맞아요? 네 맞아요. 아니. 오늘 내가 차기를 했는데 바꿔줘서. 아 그래. 아 그래. 못 잤잖아. 아니. 아니. 나는 그거 대가리 안 두는데. 나는 왜 대가리 안 두는데. 그래도 소리가 이쁘게 잘 들어와요. 할래? 넌 나 다룰 줄 알아. 나 다룰 줄 알아. 너무 쉬운 거 아니야. 아 난 대박. 나 다룰 줄 알아. 진짜. 나도 못 잤어. 아 진짜. 오 진짜. 오 진짜. 아 안돼요. 아. 아 기초가 돼. 이거 이거 보면서 할래요? 하 하. 어디갔어? 뭐야. 하 하하. 입에 넣으려 그랬죠. 하하. 하하. 발음이 잘 안돼요. 괜찮아요. 교정기 빼고 할까요? 빼는 거부터 찍죠. 안 돼. 성적한 거 보여줄 수 없어. 네, 됐어요. 그리고 혹시 내가 여기 보고 말해주세요라고 할 때만 여기 보고 말해주세요. 아, 쟤랑 얘기하는 거야? 쟤랑. 안녕하세요. 역시 나도 쟤. 그래, 이리 와. 절대 안 찍어. 없어보여. 의욕 없어보여. 발발발발발라. 쟤랑 우리 그때 23살 갔을 때 감독님도 혼났는데 나 웃었지? 혼났는데? 아니, 그게 맹웃은 줄 알아? 감독님 얼굴이 스펀지밥에 생선들 있잖아. 그거 닮아서 갑자기 말해서 홍... 홍... 감독님 감독님. 그 얘기하고 혼자서 갑자기 감독님이 심각한지 막 미꾸리는 거야. 그래서 근데 그... 그때 그냥 그렇게 넘어갔지. 샘들 웃었잖아. 우리가 보여줬어. 선생님 이거 닮은 거 알아요? 이러면서 야, 이렇게 갑자기? 야, 나... 그러니까 안경이 너무 커가지고요. 빨리 와. 유리 언니 언니도 하나 갖고 와. 유리 언니! 송아야, 빨리 와. 송아, 제 입술 발음이 바뀌어. 어, 뭐라도. 나는 그냥 미소한 거죠? 도송! 도송! 빨리 와, 빨리 와. 뭐라도 해야 돼. 이거 2020년대 있으니까 내년 크리스마스... 아, 그래. 내년 크리스마스 때 써야겠다. 2020년... 안경은 안 했는데... 이거 뭐... 아, 여기가 춥네. 나 어때? 이상해? 아, 여기 추워요. 고마워. 내가 추웠다고. 나 추웠다고 해. 이 형은 봐. 와, 진짜 파티하러 온다. 아, 너무... 성민이 이리 와. 이리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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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. 안 나온다고, 내가. 안경이 커요. 하나, 둘, 셋. 왜 웃지? 갑자기 잘 보고 웃는 건가? 콜라 캔 하나 있을 거예요. 이거 아까 뜯어서 그거 먹었어요. 아, 그냥 비비크가 맞았는데. 어디 있어요? 근데 비비크가 맛있잖아요. 아, 지금 10시 보냈다. 아, 맞다. 신당. 아이고. 아, 이 형님. 남자로도 여기로 안내하면 되죠. 저,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요. 3시. 3시. 대리님, 회화 대리님. 이 뭔데? 이거 뭔데요? 안 떠 있는 거. 안 떠 있는 거. 안 떠 있는 게 뭐예요? 포멘트 했다고? 제거? 카메라 켜질게. 카메라 켜질게. 카메라 켜고 있어? 아, 티켓 누가 애만놔서 먹었어? 왜? 여기까지 있네. 티켓 왜 여기까지 있어? 하. 아, 하. 하. 할지 이렇게 섞어요. 아, 네네, 네네. 처음 상세한 거. 최영화 씨. 네. 최영화 씨. 나 이거 찍고 있어 잘 나왔어 엄마 안 보이잖아 때나 봐 소영이 서서서로 뭐야 이거 아까 그 손인데 이거 아까 그 손인데 이거 아까 그 손인데 나의 또렷 메인트 아닌가 가려진 커튼 틈 사이로 처음 그댈 보았지 여기 어때? 진짜 괜찮아요 너무 세게 물었어 나, 나, 나 짬난다 야 여기 있어? 어? 안 보이지? 잡으면 끝이야 이거 잡을래? 이거 잡을래? 왜 코보가 붙여져있지? 코보가 친거니까 오래하네요 괜찮다 만 원 오우 10000원 흥끼 별로야 아니 몰라 스냅바 양배추 양배추 양배추야 이거 좋은거다 비치타올이래, 맛있네 맛있네? 수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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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비치타올이라고요? 이거 재활용하신거 같은데 보자기 아니에요? 보자기 뭐야, 징그루 나 추운거 아니야 징그루 심지어 심지어 대부도 아니고 핸드벌 뭐죠 이거? 족발 족발? 족발? 용도가 뭐죠 이거? 너 머리 봐 뭐야, 뭐야, 뭐야 이거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